네, 오늘의 시그널은 IS동서입니다. IS동서의 변신, 오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을 알아볼까요? 네, 지금 이 차원지가 여전히 뜨겁지만 지금 에코프로비엠, LNF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죠. 포스코 케미칼까지, 지금 3대 양극재 업체, 우리가 이전에 원래 코스모 신소재까지 넣으면 4대 업체고 LG화학 같은 경우에 뛰어들었으나 대기업이라고 치고 양극재만 하는 업체를 따졌을 때 지금 포스코 케미칼, LNF, 에코프로비엠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아주 건재하지만 지금 이 마지막 거래일이죠. 마지막 거래일로 보면 지금 종가로 3.97이 마이너스가 났고요. LNF가 더 많이 빠졌죠. LNF 같은 경우에 지금 4.58 빠졌습니다. 종가로는 4.39 빠졌고요. 포스코 케미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거래일에 1.36 빠졌죠. 3대 양극재 업체가 다 은봉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차원지가 다 죽고 그러면 그날 로봇이 갔느냐? 아닙니다. 지금 세비캠이 장중에 24.83까지 거의 상한가를 갔다가 13.83으로 마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성일하이텍이, 성일하이텍은 더 갔죠. 29.35 다 상한가를 올려놨다가 종가에서 24.13으로 살짝 빠졌습니다. 제일 많이 갔었고요. 그다음에 코스모 화학, 코스모 그룹에서 지금 폐배터리를 담당한 회사죠. 20.7위까지 갔다가 종가가 10.90 빠졌습니다. 이 상승률 순위로 하면 지금 성일하이텍, 세비캠, 코스모 화학 순위죠. 그런데 이 세 개가 다 폐배터리를 하는, 혹은 폐배터리 관련 자회사를 소유한 그런 회사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무게의 중심이 2차전지라는 타이틀은 계속 가고 있는데 무게 중심이 양극재 소재에서 폐배터리 관련주로 넘어갔다는 걸 여기서 아주 반증하는 지금 시장의 상황이죠. 에코 프로비엠, LNF, 포스코, 케미칼은 은봉, 코스모 화학, 성일하이텍, 세비캠은 양봉입니다. 그것도 장대 양봉이죠.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주 안에서도 밸류체인의 상황에서 지금 주도권이 넘어갔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14일 날, 이번 달 14일이니까 지금 한 11일 정도 남았죠. 지금 주식 거래일수로는 그것보다 덜 남았겠죠. 주말이 끼어 있으니까요. 그 사이에 유럽한 IRA법이 발표가 됩니다. 14일 날. 그래서 지금 유럽한 IRA법에 맞추어서, 지금 이 스케줄에 맞추어서 시장이 미리 움직이고 있다. 이런 판단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일하이텍이 가장 상승폭 순으로 지금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성일하이텍을 중심으로 이 폐배터리 관련 강한 흐름이 14일까지 모멘텀이 살아 움직이면서 양극재 소재보다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어제 장에 이미 전조현상으로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S 동서의 자회사를 통해서 지금 폐배터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폐배터리 사업이 결국에는 폐배터리를 뽑아낼 수 있는 자동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IS 동서 같은 경우에는 수직 계열을 이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회사의 인선 모터스라는 이 중고차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로 이 중고차 매매 단지 혹은 폐차장으로 흘러들어오는 이 2차전지를 활용한 이 전기차들 부분에서 폐배터리를 분류를 해가지고 자회사의 BM 솔루션에다가 전처리를 담당시키고 TMC에다가 후처리를 담당시킵니다. 이렇게 되면 중고차, 2차전지 중고차에서 폐배터리를 분리해서 폐배터리에서 필요한 희유 금속들을 뽑아내는 것까지 지금 일괄적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금 성일하이텍이나 세비캠 같은 경우에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같은 우리나라 배터리 3사와 협업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여러 사업을. 지금 IS 동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강점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성일하이텍을 필두로 해서 코스모아까지 지금 이렇게 전면적으로 움직이는 가운데 IS 동서도 같이 합류할 가능성이 있겠죠. 지금 3월 중에 2B 발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발표를 했는데요. 2B는 교환사체죠. CB는 전환사체인데 이건 교환사체입니다. 어쨌든 뒤에 사체는 똑같죠. 채권이에요. 채권을 이걸 사면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갖죠. 이 만기가 되면 이자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주가가 만약 급등을 하면 주가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사체예요. 전환사체는 주가로 전환할 수 있는 사체고요. 그런데 그 대상 주식이 IS 동서 주식입니다. 그리고 이 2B를 통해서 지금 땡긴 이 자금을 가지고는 IS 동서는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에 투자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2차전지 배터리 밸류체인의 지금 이 주식 흐름상 이 주도권이 넘어온 부분 이 포커스를 폐배터리로 맞춘다면 IS 동서에게도 결국 후발주의 기회가 올 것이다. 그래서 길목 지키기를 하면 괜찮은 흐름이 나올 것이고 당연히 성일하이텍이 지금 1등주이기 때문에 기준점을 성일하이텍으로 보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IS 동서 중고차에서 폐배터리 추출까지 밸류체인을 완성함으로써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가격 전략도 한번 살펴볼까요? IS 동서는 그 고가 상으로 9.34 올랐고 종가 상으로 4.56 올랐습니다. 지금 성일하이텍, 그 다음에 세비캠, 그리고 코스모하 그 다음에 IS 동서 순이죠. 수익률 순으로. 그러면 IS 동서는 왜 이럴까? IS 동서는 원래 건설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사의 비중이 있으니까 이 정도 폭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로봇주에서 두산이라는 지주회사 아래 두산 로보틱스가 있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우리나라에서 협동 로보 시장의 점유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두산이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그 반응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덜 나타나는 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성일하이텍이 살아있기 때문에 IS 동서도 그 당시에 9.34가 움직였었죠. 이것은 거기에 평입됐다는 걸 반증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일하이텍이 만약에 계속해서 지금 가게 되면 IS 동서도 이 정고점을 뚫을 확률이 높겠죠. 그럼 5만 원 이상을 가게 될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5만 원이라는 자리는 2022년도 작년 6월 달에 횡보를 하다가 급락했던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5만 원이라는 마디지수대가 위치한 자리고요. 5만 원을 넘어서면 이제 5만 5천 원까지 갈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성일하이텍이 결국 주도하는 장세가 더욱 확산되면 IS 동서가 5만 5천 원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폐해 배터리 대장주인 성일하이텍을 주목을 하시면서 성일하이텍이 계속 강세를 보이면 5만 원에서 5만 5천 원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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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